안녕하세요 글랜스티비 시청자 여러분 드라이플라워로 돌아온 페로맥코입니다 이번 드라이플라워 앨범의 타이틀곡은 자잘한 앨범이고요 시간이랑 과정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건조와 나타낼 겁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3개의 뮤직비디오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공들여서 만들었는데요 호텔로비, 자자, 불면증 이 순서대로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드라이플라워 앨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넘버원 우리 채널 렌스티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, 여러분, 넘버원 우리 채널 렌스티비